야담 이야기 땀투성이 된 몸으로 선녀의 방으로 옛날 송도에 사는 선비 남송아기 한 번은 이모가 사는 섬마을에 놀러 갔었습니다. 이모네 옆집에는 담을 두른 양가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선녀라고 부르는 절색의 무남동녀가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선녀는 인물이 절색일 뿐만 아니라 글도 잘하여 소문이 났는지라 섬마을은 물론 송도에 한다하는 선비들과 활량들이 그 집의 사위가 되기 위해 문턱이 닿도록 다녔지만 선녀낭자를 직접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송아기 이모부의 부탁을 받고 양가집으로 심부름을 갔었습니다. 마침 그 집 주인 영감이 고울에서 나온 예방나리와 한담하는 중이어서 선비는 하는 수 없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수양버들 밑을 거닐던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후원까지 들어갔습니다. 후원의 수양버들 숲 속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때마침 선녀낭자가 거기서 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미인이며 문장가로 소문난 처녀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하던 송아기는 오늘 먼 발치에서나마 선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천하가 불시에 환해지면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여 심장의 박동마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 하늘의 선녀도 왔다가 울고 가리라 난데없이 들려오는 웬 남자의 감탄 소리에 선녀는 왔뜰 놀라 고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던 선녀의 눈이 수양버들 아래에 서 있는 준수하고 헌칠한 사나이의 눈길과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며 치마자락을 끌고 별당으로 사라졌습니다. 단 꿈에서 깨어난 듯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이모네 집으로 돌아온 송아기는 눈을 뜨나 감으나 선녀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여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선녀랑자를 아내로 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속세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고 문 옆에 수양버들로 자라났더라면 추나 추동 사시절을 밤과 낮이 따로 없이 그를 막고 바래며 한 생을 보낼 것을 하 사랑이란 이렇게도 사람을 괴롭게 구는 것인가 삶과 죽음이 사랑 속에 있는 모양이기에 그 사랑에 속아서 울고 그 사랑의 귀한 목숨도 초개같이 버리는 것인가 이렇게 밤낮으로 생각하던 송아기는 정열에 끌어넘치는 사랑의 고백을 시로 써서 담장 너머로 처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손꼽아 기다리는 회답은 없었고 짝사랑에 불타는 송아기의 마음은 등잔심지처럼 바질바질 타기만 했습니다. 송아기는 타는 가슴을 달랠 길이 없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담장 밖을 애돌며 휘파람을 불었고 그러다가는 또다시 시를 써서 담장 안으로 보내곤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선연왕자 초개같은 서생이 체면을 무릅쓰고 여러 번이나 목매어 불렀건만 어이하여 대답이 없나이까? 미물의 짐승인 개가 짖어도 이 개하고 구지질라니 사람이 묻는 말에 욕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이번에도 대답이 없으시다면 살아서 맺지 못한 인연을 죽어가서라도 맺기 위해 차라리 내 먼저 염라대왕을 찾아가 기다리겠소이다. 라는 위협의 편지도 써보냈습니다. 그게 효엄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 무엇이 처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지 선녀한테서 선비님은 죽으려 하셔도 죽을 수 없는 몸이옵니다. 모든 일은 죄다 때가 있는 줄로 하오니 염분이 있다면 어이하여 만나지 못함을 두려워하겠나이까? 라는 정갈이 왔습니다. 편지의 뜻을 해득한 송아기는 얼마나 기뻤던지 즉석에서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편지에 썼습니다. 선녀랑자 옛말에 이르기를 어진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하였는데 나는 산을 좋아하고 낭자는 물을 좋아하거늘 산과 물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어찌 염분이 아니며 지난날 목가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어찌 하늘에 정해준 염분이라 아니하겠나이까? 이튿날 선녀한테서 회답이 왔습니다. 덕과 학문을 닦으시는 서생의 몸으로 어이하여 삼강오륜을 모르옵니까?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따를 수 없는 것이 여자인 줄 왜 모르나이까? 하온이 선비님께서 천한 소녀를 생각하느라 창창한 앞길을 그르치지 말으시고 학업의 정력을 몰부으시어 과거에 급제하신 다음에 소녀의 부모님께 청혼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며 그때면 소녀도 선비님과 백년애로 하며 받들어 모실가 하나이다. 부디 옥채만 강하옵시고 학문을 닦아 염분을 마련하옵기를 두 손 모아 비나이다. 송학이는 심절히 느끼는 바가 있어 낭자 내 마음은 언제나 선녀량자를 따르고 있음을 잊지 마소서 내 3년 석 달 열흘 안에 과거 급제하고 풍악을 울리며 그대를 맞으러 갈 것이니 장부의 천금 같은 언약 잊지 말고 기다려 주소이다. 라고 써서 담장 안에 던지고 그 길로 송도로 올라갔습니다. 희망과 사랑은 힘이 되어 송학이는 학업으로 지는 해 뜨는 달을 맞고 바래였습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관연한 처녀이긴 하지만 경국지색으로 소문난 처녀인지라 선년의 집엔 메파들이 쌀 뒤주에 골방쥐나들 듯하여 이젠 부모들의 성화 같은 독촉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선년은 첫 해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잡아댔고 두 번째 해에는 늙으신 부모만 남겨놓고 떠날 수 없노라 구시를 댔으나 올해에는 핑계를 댈 수도 없었거니와 된다손쳐도 쓸데없었습니다. 한 것은 이미 지체 높은 반의 아들과 혼사를 하고 잔치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고 선비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렸는지 아니면 땅에서 솟았는지 난데없이 잠자던 처녀의 마음 속에 파문을 일으켜놓고 3년 석 달 열흘 안에 오마하고 훌쩍 떠나더니 어찌하여 3년이 지나도록 님은 안 오실까 선년은 애타는 심정을 하소연할 곳 없어 십여 년 동안 자기가 던져주는 먹이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 꼬리 치며 뛰노는 고기들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미물의 고기들아 내가 너희들을 먹여 기른 지도 10년이 넘었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너희들은 어이하여 속타는 요 내 마음을 이다지도 몰라주나 이제 열흘만 있으면 나는 맘에도 없는 제상집 귀신이 될 터인데 그 후부터는 누가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며 너희들과 즐길 것이냐 아 한 번 먹은 일편단심 저승에 가서도 변할 수 없구나 기다리는 님은 오지 않고 며칠 후면 콧받는 양반자재에 날 데리러 온다 하니 안타까운 이 심정을 그 누가 송도에 계시는 남구님께 전하겠느냐 선녀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연못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지더니 팔뚝 같은 고기들이 펄쩍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비단필에 쓴 편지를 꽁꽁 말아서 못에 다 던졌습니다. 그러자 큰 잉어 한 마리가 무루에 뛰어올라 떨어지는 편지를 넓적 받아 물더니 꼬리치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송도에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남송학이는 한림학사의 벼슬까지 재수받고 보니 너무나 기뻐서 장에 가서 부모님 께 드리려고 펄쩍펄쩍 뛰는 잉어 한 마리를 사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잉어를 깨끗이 씻은 다음 배를 가르니 배 속에서 난데없는 비단천이 나왔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펼쳐보니 자기에게 보내온 선녀의 편지였습니다. 3년 전에 언약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선녀낭자께서 써보낸 급박한 사연이었습니다. 송학이가 부모님 앞에 엎드려 사연을 아뢰니 부모들은 그더러 인차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그는 백마를 잡아타고 나는 듯이 섬마을로 달렸습니다. 한림학사 남송학이 닿는 말에 체질하여 땀투성이 된 몸으로 선년의 집에 들어가자 신랑마중을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남송학이 선녀 부친 앞에 엎드려 전후 사연을 이야기하고 고기배 속에서 꺼낸 편지를 내놓으니 신기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녀 부친이 급히 후원으로 들어가 선녀에게 물으니 사실이 그러한지라 내 딸과 자네의 정성이 용왕님을 감동시켰나 보이다. 하늘과 바다가 정해준 천생배필인데 낸들 어쩌겠나. 헌데 저기 오는 신랑의 말을 들어봐야지. 노인은 말을 타고 오는 신랑을 마중 나가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나서 처분을 바랬습니다. 천생의 염분이란 것도 따로 있는 법인데 내 어찌 순종하지 않겠소. 신랑은 가마를 뒤로 돌리고 말머리를 돌려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이리하여 한림학사 남송학은 천하일색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루를 스무의 맞잡이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우로는 부모님을 공대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백년해로 했다고 합니다.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로는